먹색을 한 번 봐요. 국화 꽃잎팔이 꽃잎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. 하나, 둘 하나, 둘 끝이 갈라졌어요. 국화꽃을 이렇게 이렇게 국화꽃이 1초에 돼요. 갈라게 돼요.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국화 마음속으로 국화 중숨, 가슴을 동그랗게 마음속으로 그린 다음에 봉선앞으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네요. 자 사이사이 사이사이 이런 다음 여기 이런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소울이 여러가지 삶만 가버릴 때 여러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해야지. 오늘 무슨 날씨가 어디 갔지? 오늘 낸실대로 많이 사는 거에요. 오늘 낸실대로 많이 사는 거에요. 아쉽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